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아나 리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혼스트롬프님의 꿀잼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어 잠깐만 키시가 상태로 뭔가 안 좋아보이는데요? 오! 러브가 부족해 냐 냐 냐 냐 냐 아 놀려고 왔는데 쓰러져 있는 키시 발견! 어? 키시야 왜그래? 어? 넌 괜찮아 가기! 허기야 키시야 놀자 어? 어? 키시? 키시? 어.. 갑작스럽게 몸이 너무나 안 좋아진 키시인데 어떤 일일까요? 뭐..뭐 어떻게 된거야 허기야 어? 키시야 왜그래 너 아까까진 멀쩡했잖아 헐 키시 죽을병에 걸린 건가요? 어? 키시가 많이 아프니까 우리가 죽같은 거나 좀 만들어줄까? 어 좋아 좋아 오케이 I'll be back in the flash 금방 돌아올게 음.. 플레이어가 잠깐 사라진 사이에 잠시 뒤 어 장보고 왔네요 저 여기있어 자 재료를 플레이어가 사왔고 이제 요리는 허기의 담당입니다 근데 너 요리 가능하겠니? 음.. 인용이 하는 이유리라 이거 참 귀하네요 오 뭐야 저 엄청난 칼질 뭔데요 잘 쏘네 야 저게 그 요생람인가 뭔가 그거냐? 불 키고 자 썰은 재료넣고 야 영양 만점 야채 수프 완성 키시야 이것 좀 먹어봐 내가 직접 만든거야 내가 직접 만든거야 근데 키시가 몸이 안 좋은게 그 배가 고파서 그런게 아니라 그 사랑 수치 러브 수치가 좀 많이 러브 게이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거 같은데 사랑을 채워주세요 어 audit 어 키시야 사랑의 킷이요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키시 어허 Jerome 해결기 한 번 간단했잖아 사랑을 가득가득 주세요 어 어 어 kıys I love you too 신전 symbol 고마워 얘들아 Huawei 우리 셋 병원하자 이거는 플레이어랑 허기가 오 슈퍼허기 슈퍼플레이어 인형으로 같이 돌고 있네요 슈퍼히어로가 된 플레이어와 허기워기 우리 둘 절대 막을 수 없어 그렇게 허기랑 플레이어 완전 깜부 모드로 둘이 같이 인형놀이하는 도중에 마미의 등장 장난감 갖고 같이 놀고 있잖아 나도 껴줘 아니 뭐야 악당 마미의 등장 헐 보스마미 뭔데 야 이거 인형 완전 귀엽다 어디서 샀니 우리 둘이 놀고 있는데 눈치 없이 막 껴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일단 눈치 살짝 한 번 줘봅니다 아야 뭐가 날라왔는데 마미 롱래그는 악마야 오 누군가로부터 첫 번에요 헐 어떻게 하면 좋니 나도 같이 놀면 안 될까 나도 같이 놀면 안 될까 나도 같이 놀면 안 될까 아니 미안해 맘이 우리 둘이 놀고 있었어가지고 너 혼자 놀아 일단 안녕 아 그렇게 버려진 마음이 악마치고는 너무 순수한데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파피 역시나 이 모든 건 파피의 계략이었군요 이거 완전 악플러네 파피 마미 롱래그에 대한 허위사실 루머 유포 오지게 하고 있네요 이 루머를 퍼뜨리면 마미는 완벽하게 혼재가 되겠지 XOXO 고싱걸 어? 이 종이들은 어디 나온 거야?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아우 헐 자 암모 보자 강아지도 잡아먹는 악랄한 마미 거기에 온갖 마미의 악행들이 적혀있네요 파피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시다 그 와중에 자기 어필은 확실하게 하네 안녕 우주 최강 미소녀 파피 등장이야 나랑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안녕 아우 너 내 깐부가 될 자격이 있겠다 나랑 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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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노는 거 어렵지 않지? 같이 놀자 그래 영웅 허기와 영웅 플레이어의 등장 허기 허기야 허기야 영웅인 줄 알았던 허기는 사실 악마였다 하필 이 녀석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어어 야야야 그렇게 노는 거 아니야 아우 다 부서졌어 헐 허기야 어떻게 해 우리 장난감 다 부서졌어 너만 거 아니야 플레이어야 플레이어야 감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 있는 감히 우리가 아직 가장 소중하게 여기 있는 장난감은 부수다니 너 싫어 저리 가 아우 그걸로 지켜보겠다 마아미 멍청한 녀석들 내 절친한 깐부가 되기에는 너희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 잘 있어 빠이빠이 엉뚱 아 아 뭐야 내가 도와줄게 중중중중중 저거 저거 어 뭐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마음이 부서진 물건도 되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어 오오오오오오 쩐다 Thank you so much 마이 너 사실 착한 애였구나 OK 너 너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라 그럼 그럼 이건 다 찌라시였어 마미 넌 진짜 착한 애였다 자 그렇게 다시 영웅놀이의 시작 거기에 마미까지 함유 자 다음은 소문만 무성한 마미 롱레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곁에서 아주 고운히 자고 있는 베이비 롱레그 아우 잘 잤어 아유 귀여운 거 봐 여보 나왔어요 데디롱레그 아우 얘 좀 봐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우리 완벽한 애기야 어? 그랬대 뭐야 악마 플레이어야? 나쁜 놈들 같죠? 진짜 악마 플레이어야 이 자식들 우리 가족한테 손 하나 까딱만 대봐 자 그러면 이거나 막아보시지 어떻게 인형이 되어버린 데디롱레그 아우 여보 니 애기는 내가 데려간다 잘 있어라 아주 귀여운 녀석이구만 넌 아주 특별한 악마로 만들어줌 엄마 구해주세요 안돼 베이비 롱레그도 장난감 인형 행 마침내 새로운 장난감을 얻었구먼 잘 있어라 데려갈 거면 나도 같이 데려가 나 혼자만 남겨서 뭐하라고 내 가족들 그렇게 혼자 남겨진 마음이 그 때 플레이어가 들어옵니다 오늘의 미션을 알게 아 나 이거 알겠어 윙오는 여기 자 여기다가 전기 좀 충전해주고 아우 어 뭐야 어디서 뭔 소리가 들렸는디 아우 아우 헤어스타일 좀 바꿨네 잘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헉 I can't believe this 어 Is that My baby? 설마 내 아가 아가가 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나봐요 그 이후로 That's him! 맞아! 우리 애기야! That's my child! 아하하하 아가야!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저기요 뭐니? 갑자기 이렇게 등장해버리면 너무 무서운데 어? That thing is going to kill me! 아하하하 저 마미가 분명 날 죽이려 할거야 도망쳐! 도망쳐! 어디갔어? I'm gonna hide 손목에서 오오오 손목이 없잖아 잠깐만 기다려 아 아 뭐야 머리가 아니었어? 뭐야 저거 머리 그냥 노란 빡빡이었잖아 파란색이어서 우리 애기인 줄 알았는데 저기 얘야 하늘색 머리하고 있는 애기 혹시 본적 없니? 음 음 I don't know what you talking about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I don't see anyone here who looks like you 여기 저 오기까지 아무도 본적 없는데요 딱히 응? That means my child still lost 아 그 이야긴 즉슨 아직까지 베이비 룩레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리군요 I'm never going 안돼 마가 내 가족들 너무 보고 싶어 They stole my happiness Don't cry, mommy 엄마 울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음 마음이 옆에 있을게요 제가 아 진짜에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뭐하고 놀까요? 장난감대 엄청 많은데 어 잠깐만 설마 저기에 장난감 돼버린 데디롱레그랑 베이비 있지 않을까요? 짜잔 짜잔 이거 어때요? 마음에 면 되게 비슷한 장난감이죠? 어? 너 그거 어디서 낳았어? 쟤네 진짜 내 가족들이잖아 어허헣 어허헣 에인가 여보 오오오 저주가 풀렸다 ử Meet 그렇게 거의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뒤 10년정도 지난건가요? 공인이 깨워버린 대디와 그리고 베이비! 이 둘이 결국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플레이어는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플레이어야 어디 갈려고 그래? 너희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저희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저희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